아니 보통 그리고 어렸을 때 낮춰 말하지 않나 이런 거? 그쵸 24, 25 정도 말하면 그게 아니라 내가 누가 봐도 약간 똥꼽 빠는 그런 느낌이잖아 내 똥꼽을 울려? 와나나 와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와 이건 좀 정죄송한데 옆에 있는 면한테 문 좀 열어달라고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아 밖에 문 열어달라고? 다명이요 어서오세요 어떻게 못 들어서 해? 어서오세요 문수 오빠 어서오세요 의사를 시키시자 아니야 저번에 페라리 태워드렸어 아 맞아 저번에 페라리 오던 얘 털 밀었을 때 그때 얘도 밀었어요 무슨 털이요? 그니까 털를 밀었을 때 무슨 털? 털 아 아니 뭐 어쩌다 왜 쳐다보셨어요? 아 제가 심심하다고 근데 뭐 방송 이렇게 나오셔도 괜찮은데 저희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네! 그래서 온 거긴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서 아니 뭐 했으면 불편해서 못 왔지 한가위 보일 수 있지 아 그러니까 아 너무 남의 적은 거 같지 않겠어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? 뭐 할까? 아니요 방송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? 어 해야지 이제 총각의 센터 해야지 아 돼지기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그냥 얘기만 하고 있으면 돈 터지고 원래 그러면 존재하는 방송이야 그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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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 저런 여성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저희 옆에 있는 여성분들 다 이런가요? 아 저 분이 할까 할 거야 아 진짜요? 좋겠다 춤 배우기로 했어 아 저 분한테 직접? 응 클럽 댄스 배우기로 했어 그럼 클럽 가요? 어? 클럽 다녀서 오... 오이 풀린대로 그것도 이제 그 춤은 상관없는 거 아시죠? 아니 여기 클럽들은 또 다녀보셨나 다들? 아 가봤죠 어어 뭐... 각종 놀아 봤어? 홍대 클럽을 갔는데 가면 안 돼요 왜? 덩치 되게 크고 빡빡인데 뒤통수에 타투가 있는 사람이 때렸어? 맞을뻔 했어 아하 왜? 춤추다 부딪혀가지고 아이... 아니 뭐 클럽을 좀 가보셨어요? 저는 이제 어릴 때, 스무 살 때 너 몇 살인데? 스물 세 살 너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너 클럽 안 가봤어? 응 미치겠네 저 솔직히 가봤어요 근데 저는 딱 하러 갔는데 뒤에서 남자가 이렇게 앉길래 제가 아 이랬단 말이야 근데 계속 하는 거예요 아 근데 계속 하면서 제가 아이씨! 죽어버려 발 뻥 쳤거든요? 아이씨! 아이씨! 하지 마세요 이러고 갔어요 클럽을 가야겠다 그니까요 썰이 막 나오네 클럽을 가야지 썰이 나오는 거였어 근데 클럽은 담배를 그냥 막 피잖아 맞아 싫어하실 텐데 아 담배 안 피시는구나 뭐 클럽 젊은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그 정도 감수는 할 수 있어요 죄송한데 제가 연... 연구 아 그러면 액면가로 말합시다 이렇게 아니 솔직하게 그래 우리가 뭐 아니 뮤아 기분이 나쁘네 왜요? 왜요? 그냥 뮤아에 맞긴 맞는데 아 스물여덟 만 아 아니 보통 그리고 어려서 낮춰 말하지 않나 이런 거? 그쵸 스물 넷 다섯 정도 말하면 좀 티나잖아 여기서 스물 다섯처럼 보이세요 라고 하면은 누가 봐도 야무리치는 거 같은데 누가 봐도 스물 다섯처럼 안 보인다는 얘긴가? 그걸 왜 말을 또 그렇게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누가 봐도 약간 똥꼬 빠는 그런 느낌이잖아 내 똥꼬를요? 아니 그게 아니라 너 잠깐만 똥꼬 하고 싶어?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주름이 예쁜 편이겠네 아 나 얼굴 빨개졌어 근데 내가 뭔가 이미지가 그래서 그렇지 스물 다섯으로 보장 충분히 볼 수 있는 특히 염색하고 난 다음부터는 저기 고등학교도 이제 들어가 볼까 생각했었어 콘텐츠로 선생님으로요? 딱생으로? 그치 아 교복이 있고 그치 교복 얘기가 없어가지고 아 그치 클럽은 아니고 감주를 이제 스무센 때 가봤었는데 이제 나도 이제 성인 남성이 막 저기가 됐으니까 막 이성들과 놀고 싶었단 말이야 춤도 솔직히 출지도 모르고 누마가 시끄럽고 근데 이제 각자 이제 친구들이 각자 알아서 잘 노는 거야 어디 파트너들 만나가지고 나는 혼자서 이러고 있었는데 아니 거짓말이 아니고 어떤 진짜 엄청나게 이쁘신 분이 백으로 이렇게 훈이하면서 춤을 추고 나한테 오신 거야 이렇게 왔다고요? 어 그래서 나한테 어깨를 이렇게 10년도인데요? 2012년 내가 그래서 그 친구들이 나를 주시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나보다 동떨어도 있으니까 근데 그 여자분이 와가지고 애들이 막 오! 이랬는데 내가 거기서 부담만 느껴가지고 파트너들 아니 아니 진짜로 아니 진짜 아니 왜냐면은 왜냐면은 진짜 놀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서 난 춤을 못 추니까 이 사람이 나 족박 찐다로 볼 것 같은 그 구단감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춤을 같이 맞추던 아 아닌 것 같아가지고 난 뒤를 빠졌어 그래서 못 놀고 그대로 다른 남자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탁 착하더니 그 사람이 또 놀더라고 그 사람이 또 놀더라고 근데 나 사실 안 가봐서 몰라 나도 감주는 한 번도 안 가봐 감주는 뭐야? 감주는 이제 그 여자들이 자존감 채우러 가는 곳 아 왜 막 가면은 이쁘다는 거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해줘 여자는 그냥 다 들어와 다 들이댄대 남자가 그럼 남자는 왜 가? 모르지 왜 가셨어요? 왜 가셨어요? 왜 갔어요 형? 왜 갔어요 형? 나? 여자랑 놀려고 이게 뭔데요? 아 ㅈ같은 게 걸리네 어? 짜이 언니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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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35개월 구독 뭐야 견자이야? 어 어서 와 친구야 자이 넌 클럽 가봤니? 한 번도 안 가봤대요 자이 누나 아 그래? 아 그래 우리가 너무 청년 결백하게 20대를 보냈어 우리도 이제 20대가 가기 전에 조사 도 같이 가실래요? 어? 아 그래 그래 너 청년도 와라 클럽 갈래? 야 조질래? 아하하하 보고 야야야 거짓말 하지 말고 나 저기 뭐 가 가지고 안 가본 29살 도도 그냥 머독도 안 가봤을 것 같은데? 또 이러는지요? 아이고 이렇게 야 와 와 너 그러면 다 같이 가가지고 클럽 썰 풀자 풀 게 없을 것 같은데? 잠깐 갔다 왔는데 풀 게 없어 무슨 소리야? 아니 와장 28살인데 아하하하하하하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근데 난 그게 걱정이야 만약에 이 멤버에다가 교재에 껴서 이제 저기 클럽 갔어 그러면은 넷이 방송 켜야 될 수도 있어 내가 없을 수도 있어 괜찮겠어 그거는? 그래요? 나는 이제 파트너를 만나서 경찰서가 있어 아니 경찰서로 가야 된다고 약자들이 아잉 아 근데 내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재작년에 친구들하고 이제 옥탑방 사는 친구가 있어 건대 쪽에 거기서 맥주를 한 잔씩 마시고 클럽을 갔는데 밑쯤 줬다가 까인 적이 있어 아 진짜로? 응 정말 못 됐더라 나이 먹으러 못 들어가요? 그리고 두 번째 클럽에서는 내가 반바지 입고 있다고 까였고 슬리퍼였나? 아 맞아 슬리퍼였다 내가 슬리퍼였어 아 슬리퍼는 안 돼요 어 맞아 그러면 오던데? 어? 젊은.. 젊은 사람만 아잉 근데 형이 입구까지 차 타고 가면은 입 배나 안 당해요 절대 안 나와야지 바로 그냥 어섯이 왜 난 차가 필요해야되는 거야? 왜? 그냥 그냥 방팔 반바지 입고 못 들어가는 거야? 아 그건 안 돼줘요 아니 그걸 안 돼줘 아니 차 타고 안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 아니면은 그 차 키를 그냥 이렇게 들고 아니 나도 그냥 방팔 반바지 입고 들어가자고 아니 차 키는 드세요 아니 악세가 왜 뭐 하필해? 우는 거 아니죠? 아니 뭐 이거 나 이거 입고도 들어가고 싶어 이거요? 나한테 범죄요 아 그렇지? 이거 범죄 이거 또 홍대 힙한 구제샵에서 산 거야 이걸요? 아잉 무슨 뜻 다음에 강릉클럽으로 가자 강남 될까? 아 내가 다 뚫어줄게 아 너 다 강남 족돌이였어? 아니 그게 아니고 친구 동생이래 아 음 그 친구 잘리는 거 아니야? 아니 왜 잘려? 멋진 친구들을 소개해줬다고 이제 왜 그래? 아니 나 땜에 어 형 차 가져갈 거죠? 어? 아니 술 먹을 수 있으니깐 안 가져오는 거야 아 어 그거 곤란할 거 같은데 아 왜? 아 강남 강남이잖아요 형 클러스가 다른데 아이 나는 그런 그 허세 어 이런 물질적인 기만을 하고 싶지 않아 편안해 왜 사와 아 아니 클럽갈라고 산 거 아니야 아니 물질적인 거 싫은데 왜 샀어 아니 클럽갈라고 산 거 아니야 그거 아 이거 클럽갈라고 산 거 아니야 그거 띵띵띵 띵띵 너희가 아이처럼 기들려줘 조시나 빠빠빠빠빠빨 발구에 니 마 조시나 자신인 건 다 아는데 다른 사실 나는 왜 I think I'm agree No You want to love me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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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 Y Y Y X Rh Es SON